김건희 씨 박사 논문 표절 의혹 논문 표절 의혹과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허위 이력을 적은 김건희 여사의 그 논문이 표절의 집합체다. 점집 홈페이지 내용, 블로그의 내용 이런 걸 다 짤짓게 해놔가지고 어떻게 유지를 영어로 소리라는 대로 쓰냐. 누가 거짓말을 해. 난 내 살아온 이력이 다 일련일련 다 증명이 되는 사람인데. 멤버 유지 논문을 읽어보셨나요? 유수님. 김건희. 유수님 말씀을 좀.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등에 대해 국민대가 연구부장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대학이든 교육부든 알아서 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대에서 박사를 취득해서 죄송합니다. 학교가 똥통학교가 됐습니다. 국민대 졸업장 있다이면 필요 없어. 졸업장을 반납하고 싶을 정도까지 분노한다는.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발표가 가장 많은 박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가 진짠지 가짠지. 이건 의도적이에요. 의도가 느껴져요. 이런 사람도 박사구나. 그게 한국 수준이구나. 제 아래 펼쳐진 이 문서들은 김건희 여사가 쓴 문제의 논문들입니다. 이 논문들을 두고 국민대에서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독립적인 기구에서 판단한 내용이 존중받기를 바라고 이에 대하여 더 이상 논문 검증 절차와 판단이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PD수첩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들을 한 페이지씩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구현상 교수. 그는 우연히 TV에서 자신의 논문 제목을 보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디지털 콘텐츠와 사이버 문화라는 표절당한 논문의 제목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게 이제 제 눈에 쏙 들어왔는데. 익숙한 자신의 논문 내용이 어느 논문에 실려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국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김건희 여사 논문을 처음 펼쳐봤죠. 굉장히 주제와 이런 부분은 참신했고. 2장 1절을 펼치는 순간 내가 쓴 거랑 똑같네. 그래서 제 논문과 같다는 것을 직감을 하게 됐고. 그래서 왼쪽에 김명신, 오른쪽에 구현상 제 논문을 나란히 펼쳐놓고. 일일이 한 문장 한 문장씩 찾아가기 시작을 했죠. 자신의 논문 내용 중에 부분 부분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에 짜깁기 된 채로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냥 복붓은 아니고 짜붓이라고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짜깁기 해가지고 붙여넣기. 또 어떤 부분은 아래에 있는 걸 위로 올렸고. 이런 식으로 마치 편집 기술을 활용한 것처럼. 제 논문에 한 18쪽 정도 분량을 3.4쪽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짜깁기 해가지고 한 편의 논문으로 만든 거죠. 그럼 당연히 궁금해지잖아요. 그럼 2장 2절은. 그런데 2장 2절을 딱 읽는 순간 또 아주 이상했어요. 찾아보기를 해봤는데 놀랍게도 무슨 리포트가 검색이 돼서 나왔어요. 김여사 논문의 문장과 동일한 문장이 담긴 리포트. 그 출처는 각종 자료 등을 사고파는 한 리포트 거래 사이트였습니다.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고 가입을 하렸더니 가입비가 있어요. 그래서 가입해가지고 내가 이걸 또 확인을 해야 되나. 5천 원 가입비를 주고 이제 가입을 해서 주역의 음향 사상이라는 리포트를 이제 내려받기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봤더니. 출처가 불분명한 리포트의 내용과 똑같은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복사하여 붙이는 이른바 복부치였습니다. 그래서 인용이 불가능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점집 이런 홈페이지 글. 몰래 따오기를 제가 몰다라고 줄여가지고 몰카처럼 닥치고 몰다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3편. 논문 총 4편이 2007년 한 해 동안 모두 작성됐습니다. 석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논문을 어떻게 평가할까. 우리는 김 여사의 논문들과 표절 논란이 된 논문들을 주고 비교를 요청해봤습니다. 이거는 표절을 걸리기 싫어서 바꾼 것도 없다고 봐야 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이건 뭐 사실 표절 검사기 돌릴 필요 없이 그냥 의심이 되는 것 논문들 여러 개 가져와서 사람이 그냥 작업을 해도 다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텍스트를 다 읽어보면은 애초에 나는 박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굉장한 자신감이 느껴져요. 그 점집 블로그나 사이트 해피 캠퍼스의 표절을 했는데 갖고 왔던 분은. 학부 페이퍼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거. 해피 캠퍼스를 사실 쓰는 대학생조차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김건희 씨가 한 해의 논문 몇 편을 쓴 건데요. 이런 논문이면 4편이 아니라 10편도 쓸 수 있겠다. 이거 수준은 제가 내일모레 써서 가져올 수 있어요. 이 정도 스케일의 연구를 실제로 제대로 진행을 하려면은 최소 6, 7개월의 시간이 필요해요. 정말 최소. 정말 최소고요. 지난해부터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 그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월 6일 14개 교수 학술단체들로 구성된 범학계 국민검증단의 대국민보고회. 고맙습니다. 그래야 뵙겠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끝도 끝도 없이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검증한 결과 내용과 문장, 개념과 아이디어 등 모든 면에서 광범위하게 표절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놀라운 것은 학교에서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점집 홈페이지나 사주팔자 블로그, 해피캠프스와 같은 지식거래 사이트의 자료를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복사해붙였다. 국민검증단의 표절 검증 결과 김여사의 논문 4편이 모두 표절로 판명났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검증단에서 이 논문을 확인한 교수님들은 다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표절이라고 하면 다른 연구자의 그래도 멋있는 부분을 그냥 인용도 안 한 채 따오고 이런 게 보통 표절인데 정말 이거는 표절이란 말도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학교에 있는 입장에서는 처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여사의 논문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민대의 재조사 결과가 나온 후 한국사립대학 교수회 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국민검증단이 본격적으로 논문 표절 검증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상상외로 그냥 무더기로 턱턱 나오는 거예요. 일부만 이렇게 조금 했으면 찾기가 어려운데 무더기로 가져왔기 때문에 금방 발견되는 거예요. 박사학의 논문의 설계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82쪽부터 99쪽까지 전부 다 똑같습니다. 이 엣지컬처에서 사용했던 특허사업계획서에서 나온 거고요. 뭐 이런 사진까지 다 똑같고 그림도 그대로 그대로 똑같이 가지고 그대로 파일 통째로 가져다가 입혀놓은 거예요. 그리든 그려야 되고 남의 걸 그린 걸 가져왔으면 출처 표기를 반드시 해야 되죠. 특허사업계획서의 소유 회사는 H컬처 테크놀로지. 김 여사가 과거에 재직했던 회사입니다. 대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제가 이제 허락을 해준 이후로 그 논문 자체의 문제가 있고 그런 거에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됐으리라 생각하면은 제가 뭐 허락을 안 했겠죠. 논문으로서 이거는 가치가 없질 않냐. 회사 대표는 사업계획서를 김 여사의 논문에 싣는 것은 허락했지만 그대로 표절될 줄은 몰랐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국민대는 특허권자가 학위 논문 작성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권자가 허락하면 논문에 출처 표지 없이 특허 내용을 실어도 문제가 없는 걸까. 학문적 저술에 대한 표절은 학계의 정상적인 검증을 방해하고 독창적 연구와 학문 발전의 선순환을 가로막아서 아무리 타인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건 표절이 맞다. 이렇게 대법원이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점집 사이트의 소개글이 박사 논문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블로그 글도 논문에 그대로 실렸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남녀 궁합표도 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검증 결과 박사학위 논문 총 860문장 중 220문장을 그대로 베겼었고 전체 147쪽 중 출처가 표시된 쪽수는 8쪽에 불과했습니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영어 제목 번역 시 한글로 소리 나는 대로 적어 화제가 되었던 유지 논문. 김여사와 지도교수가 공동 저자로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조선일보 기사 2005년 12월 5일 기사에서 2조 산업으로 커버린 음세 산업이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거기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가 썼어요. 여러 신문 기사의 일부를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가져와 논문에 실었습니다. 두 분의 연구 논문을 집중적으로 가져와서 그대로 또 베켰었어요. 연구 방법까지 똑같이. 그다음에 여기 보면 신뢰도 검증이라는 파트가 나오는데 이건 또 김필승이라는 분의 논문에서 가져왔는데 그대로 가져왔어요. 한 박사학위 논문에서 신뢰도 검증을 그대로 베꼈는데 해당 논문의 저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교수님의 박사학위 논문이 많이 사용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 거요? 몰라는데 그게 그런 건 무슨 상관 있죠? 전혀 체육 쪽하고 그쪽하고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물론 제가 탈퇴 논문 쓴 건 맞거든요. 회원들이 왜 탈퇴를 하느냐. 그런 쪽으로 한 건 맞는데 그게 김필승 논문하고 뭔 적인지 모르겠네. 이 논문의 검증 결과 총 118개 문장 중 50개 문장을 그대로 복사하여 부치고 내용, 문장, 단어 표절이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학술지에 게재된 또 다른 논문.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에 대한 이 논문은 국민대가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한 논문입니다. 국민대에선 왜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했을까. 여기 온라인 쇼핑몰, 여기서부터는 다 갔죠. 온라인 쇼핑몰, 다 갔다고 나오잖아. 김영진 씨 논문이 자주 나오더라고, 여기에. 그래서 다시 김영진 씨 논문을, 학회지를 다시 검색해서 출력해서 보니까 정말 같았던 거죠.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 세트 스펙션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그러니까 인터넷을 온라인으로 그냥 바꾼? 진짜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한 석사학위 논문에서 분석 결과까지 그대로 복사하여 붙였습니다. 정말 이 안에 있는 수치까지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쓴 게 아닌 거죠. 이 논문을 저자박과 치기로 그냥 그대로 자기 건 있냐. 지금 통계까지 그대로 표준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증 결과, 이 논문은 9개의 학위 논문과 2개의 학술지 논문 등에서 복사하고 짜깊게 하여 작성된 것이며, 타인의 논문을 거의 통째로 베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대회에서 맨 처음에 검증을 할 수 없는 논문이라고 하는 논문이 한편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논문이 검증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통째로 베냈기 때문에 차마 자기네들도 표절이 아니라고 말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검증할 수 없다라고 한 것 같다라고. 석사기 논문을 완전히 단어 하나만 바꿔서 그냥 갖다 옮긴 연구 결과까지 그대로 옮기고, 영혼처럭도 그대로 옮긴 이런 거는 진짜 더 제일 어이가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쓴 건데 나중에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쓴 것처럼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표절이 그래서 도둑질이고. 김건희 여사 논문에 대해서 국민대는 표절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국 14개의 교수 학술단체로 구성된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표절이 매우 심각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논문을 두고 왜 이렇게 검증 결과가 다르게 나온 걸까요? 네, 그건 표절률을 따지는 근거가 서로 달라서 그렇습니다. 국민대는 카피킬러라는 표절 검증 프로그램으로 논문을 검사했고 표절률이 7에서 17% 사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범학계 국민검증단 교수들은 이 카피킬러라는 프로그램으로는 잡히지 않는, 그러니까 점집 사이트의 글이나 해피캠퍼스의 보고서, 또 업체의 사업 계획서들까지 찾아냈고, 그 결과 표절이 심각하다는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석사 논문을 쓴 숙명여대, 그리고 박사 논문을 쓴 국민대가 표절 논란으로 지난해부터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저희는 국민대와 숙명여대를 찾아가 이번 논란과 관련된 학교 구성원들, 교수들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받을 당시의 상황을 취재해봤습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검증시효 경과의 이유로 김건희 여사 논문 본조사를 하지 않자, 동문들은 국민대 졸업장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문들의 분노를 담아 분신과도 같은 졸업장을 반납한다. 김 여사의 논문 검증을 촉구하는 졸업생 200여 명의 뜻이 모였습니다. 우리 국민대학교가 최소한의 명예라도 우리가 지켜주십사 하는 뜻이 담겨있고. 36년 만에 졸업한 동문께서 학교가 이렇게 비겁하게 나온다면 이런 학교의 졸업장 간판은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서 글까지 메일에 저한테 적어서 보내실 정도로 그 200명의 각오와 한 장 한 장 담긴 사연은 대단했다고 생각을 하고. 재학생도 학교 앞 1인 시위를 통해 논문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댓글에도 건의대 편입 막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커뮤니티나 SNS 이런 데서 국민들을 건의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든지 국민대 학생들은 뭐하냐 너네 다 숨어서 뭐하고 있냐 나와서 목소리 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학교를 좀 조롱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온 학교인데.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민대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학교의 명예를 걱정하는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한 국민대 교수가 어렵게 현 상황에 대한 소견을 밝혔습니다. 사실 국민대 내부에서 자체 검증으로 이 문제를 제대로 풀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검증을 포기하는 순간 국민검증단이라는 외부 검증의 칼날이 국민대로 향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작년 10월 교육부의 검증 요구에 국민대는 재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당시 국민대의 재조사 소식에 서울의 소리 기자와 김건희 여사가 나눈 통화 내용입니다. 국감에 또 때릴 건데 국민대도 논문 갖고 누님 담당 교수님이 또 얘기 나오고 국감에 나오는 게 아니라 조사하는 거 아까 내가 잠깐 기사 본 것 같은데 재조사하라고? 재조사하면 되지 뭐 연구윤리위원회로 검증의 시간이 넘어가면 좀 안심할 수 있다. 왜? 연구자 교수 집단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그것과 더불어서 2012년에 문대성 씨 논문 검증을 굉장히 잘한 기억이 선명했다. 2012년 당시 태권도 전 국가대표 출신의 국회의원 문대성 씨 그가 2007년에 받은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 논란에 휩싸인 것입니다. 국민대학 교사에서 여러 가지 빠르게 조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는 기다리겠다 그 입장을 바뀌고 논문은 표절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주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당시에 국민대 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 착수 후 보름 만에 문대성 씨의 논문 검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문대성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 주제와 연구 목적의 일부가 연지대학교 김모의 박사학위 논문과 중복될 뿐 아니라 서론, 이론적 배경 및 논의에서 기술한 상당한 부분이 일치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났으며 범교율 위원회 규정에서 정의한 표절에 해당하는 문대성 씨의 박사학위 논문은 김건희 씨 것보다 1년 전 겁니다. 더 옛날 거예요. 그런데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보다 더 옛날 것도 그렇게 엄격히 연구 윤리를 적용해서 문대성 씨의 학위를 취소했던 국민대가 그 나중에 나온 김건희 씨의 학위 논문을 가지고 연구 윤리 규정을 운운하면서 이렇게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자가당착이죠. 박사, 석사, 박사학위를 모두 국민대에서 받은 개그맨 서승만 씨. 개그맨 활동 중에 어린이 안전 뮤지컬을 하면서 안전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 관심은 고령 운전자 안전에 관한 논문으로 이어져 2019년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논문을 쓰면서 정말 힘들게 썼어요. 28번 디펜스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면서 몸에 장애도 오고 허리 너무 아프가지고 고생도 하고 병원도 다니고 갑자기 학교의 논문, 박사 논문에 대한 권위가 땅에 추락하는 것 같아서 도저히 이건 못 참겠더라고요. 지도 교수의 끝없는 수정 요구에 중간에 포기할까도 했지만 이를 악물고 노력한 끝에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동기들, 선배들이 고생하고 논문을 썼는데 김건희 여섯으로 인해서 학교의 명예가 완전히 실추가 돼가지고 같은 급으로 취급을 받으니까 못 참겠다고 보내서. 분노는 서승만 씨를 국민대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국민대학교 명예를 더럽히는 몇몇 교수와 총장! 내가 잡으러 왔다!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으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2008년. 대학원 내부 관계자와 어렵게 연락이 닿아 당시 논문 심사 상황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대학원생들 모여서 논문 얘기하면 많이 떨어지고 아무도 통과를 못하고 근데 김명신이 너무 쉽게 한 번에 통과를 한 거예요. 논문 열심히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엄청 떨어져요. 근데 그런 위에 사람이 아닌데 한 번에 붙으면 사람들이 속으로 아무래도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김여사의 박사학의 심사 통과를 두고 대학원 내에서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취재했던 구영식 기자는 지도교수로부터 상반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썼던 학생들이 와서 교수들 앞에서 자기의 논문이 어떤 논문이었는지를 발표하는 거였는데요. 그때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발표가 가장 많은 박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에 있던 교수들도 덕담을 했대요. 잘했다고. 교수들의 박수를 받고 논문 심사를 한 번에 통과했다는 박사학위 논문, 교정, 교열 상태는 어떨까.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논문에 기재된 심사위원들과 저자 이름을 지운 채로 김여사 박사학위 논문에 교정, 교열을 의뢰했습니다. 김여사 논문의 인준서, 심사위원들 서명의 필체가 비슷해 보여서 의욕을 더욱 불러일으켰는데요. 심사위원들 서명의 필체가 동일한 것인지, 혹시 그 필체가 김여사의 필체와 같은지 알아보기 위해 필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며칠 후 나온 감정 결과, 한 사람의 필체인 것으로 보이나 김여사의 필체는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PD 수첩 제작진은 해당 연도의 박사학위 논문 인준서를 하나하나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한 논문에서 김여사 논문의 인준서 필체와 동일한 필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심사와 인준 과정은 어떻게 진행된 것일까? 우리는 심사위원장인 오승환 교수를 찾아가 봤습니다. 오 교수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논문 심사를 함께했던 다른 교수에게서 심사 당시의 상황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단용환 교수님 맞으십니까? 저희 MBC PU첩에서 왔는데요. 얘 지금 너무 싫어 많아서. 개인적으로. 힘드시겠어요? 그냥 하고 싶으신 말씀이 더 있으세요? 그냥 그 허위. 그 후 여러 번의 방문 끝에 마침내 오 교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그 오승환 교수님 맞으세요? 지금 MBC PU첩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그 인준서 부분 확인된 그 서명에 그 시체가 똑같, 동일한 것을 보이는데 혹시 직접 하신 게 맞습니까? 원래는 조교가 컴퓨터로 출력을 하잖아요. 심사위원 들께서 도장을 찍어요. 원래는. 아, 네. 원래는 그렇게 그런 프로세스는 안. 그날 말 아침 조교가 이름을 깜빡하고 안 쓴 거예요. 빨리 네가 이서라도 해서 선생님이 그냥 싸인만하게 하자. 김근혜가 아니었으면 전혀 아무 일도 아닌 프로세스에 대한 거죠. 그래서 논문 심사에서는 전혀 그런 건 없고요. 아무 문제가. 표절은 다른 얘기라서. 이거는 들을 말씀이 없는 게. 윤리원에서 발표한 거에 대해서 답변이 나갔다고 생각해서 제 개인의견을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오 교수는 심사위원들의 이름을 조교가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육부의 특정 감사 결과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다른 과들의 인준 과정은 어땠을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도교님이 보통 받아주시나요?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가서 다 받아요. 교수님 한 분 한 번 찾아다녀서 해야 합니다. 심사위원들에게 직접 도장을 받았다는 다른 과 졸업생. 김여서가 졸업한 학과의 인준 과정에 대해서 학내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절차나 과정에 대해 우리가 통과되었다, 최종 승인이 났다 이 정도를 박사들에게 통보했고 도장 다 받아놨으니 인준서 가지고 가서 인쇄하라고 줬습니다. 논문 심사 당시에 김여사의 논문 수준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사업보고서 갔다는 얘기가 교수님들 사이에서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통과, 통과 통과되는 걸로 갔어요. 김명신이 박사 한 번에 딸다고 하니 비웃죠. 모여서 말이 돼? 이러면서.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좋아. 나도 쉽게 딸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때부터 박사학위가 따는 게 너무 쉬워진 게 아닌가 싶어요. 제작진은 김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지도와 심사를 맡았던 전승규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어렵게 만난 전 교수. 기사예요. 말씀 좀 들어보려고. MBC? 저 표준표이라고 합니다. 논문 표절에 관한 것은 학교의 공식 발표, 그걸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심사의 공정성, 이런 부분은 제가 지난 겨울에 교육부 특정감사에서 충분히 소명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여사 논문 심사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 표절. 사실은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교수님, 직접 하신 게 맞으세요? 박사님 좀 해주세요, 교수님. 전 교수는 제작진의 질문에 더 이상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에 관한 취재 사항을 바탕으로 국민대의 반론을 요청했으나 답은 없었습니다. 교육부는 김여사 논문의 검증 결과에 대해 제3자가 임의로 실시한 검증은 법적 타당성이 없으며 국민대의 검증 결과를 존중한다고 답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술렁이고 있는 숙명여대. 1999년에 김여사는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추상화의 대가 파울클레의 작품을 연구한 김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또한 표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동문들이 논문 검증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설치 중입니다. 교수님들이 지나다니면서 보시라고 표절 심사, 학자적 양심을 걸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국민대 사퇴를 보면 온라인상에서 엄청 비난받고 조롱받고 있잖아요. 같은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고. 숙명여대는 지난 2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예비 조사를 끝내놓고 현재까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숙대민주동문회는 김여사의 석사 논문에 대해 자체적으로 표절 검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논문의 모든 페이지가 빨간색이 아닌 게 없어요. 민주 동문회의 표절 검증 결과 석사학위 논문의 표절률은 48.1에서 54.9%로 나왔습니다. 논문 두 개를 펼쳐놓고 똑같은 거 찾아낸 거니까 거의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결과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자체도 너무나 이렇게 어느 한 페이지도 빨간색이 없는 페이지의 결과를 제가 파일을 받고 나서 아, 기가 차서 진짜. 기가 차서 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진짜. 표절 심사를 진행하라는 동문회의 요구에 학교 측은 정치권과 언론의 압박이 있지만 학교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게 순리대로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학생과 졸업생 3천여 명은 연대 서명을 통해 김여사 논문 본조사를 촉구하는 뜻을 학교 측에 알렸습니다. 아무리 학부생이라도 표절률을 신경 안 쓰면 안 된다. 표절을 하면 안 된다. 너희 생각을 써라. 학교에서 이런 걸 나한테 가르쳐줬으면서 정당 학교는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이중적이다. 보승적이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부인으로서 김건희 여사에게 결자 해제하는 마음으로 학위를 반납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용기를 내줬으면 좋겠다. 어쨌든 우리는 아무리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원칙적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교육 제도상 대학조차도 많은 허가권, 규제, 지원금 정부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는 하는데 정권은 유연하고 학문은 길고 원칙은 원칙이니까 그걸 생각해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너무나 강하고요. 숙명여대는 논문 표절 검증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며 표절 판정실 규정에 따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학계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다뤄야 된다. 그래야만 교수로서 또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떳떳하게 표절을 하지 말라. 평생 그렇게 말을 해왔는데 저 자신이 표절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서 연구자로서 침묵한다면 다시는 그런 말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논문들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학문적으로 별로 가치가 좀 약하다 이런 평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표절이 학위를 취소할 정도로 과연 심하냐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만약에 이 표절률이 우리가 보통 문제 삼는 경우가 20% 이상인데요. 그 정도 남아가지고 이걸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면 아마 제 처의 성격상 그럼 스스로 반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상식 아니겠습니까? 표절 아니라고 말하면 또 아닌 근거를 대야 되는데 근거를 지금 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언젠가 사람들한테 잊혀지길 바라는 게 아닌가. 국민대의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검증 결과에 이어서 이제는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숙명여대의 표절 검증 결과가 남아있습니다. 지난 4일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앞서 표절 의혹을 받은 논문 5편 외에 김 여사가 쓴 수상한 논문이 2편 더 있다는 겁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지난해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논문 표절과 허위 경력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허위 이력을 몇 개 대학에 걸쳐서 또 수십 년에 걸쳐서 또 한두 개도 아니고 20여 건 이상 이렇게 제출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거든요. 더군다나 교육자잖아요. 그런데 이건 교육자든 일반인을 다 떠나서 완전 허위 이력 이어달리고 실제로 한 이력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수 모집에 김 여사가 제출했던 지원서. 산업체 경력 사항에 H컬처 테크놀로지에서 2003년 12월부터 근무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회사의 설립일은 2004년 11월 30일. 한국게임산업협회의 경력과 대한공간 루프의 경력도 마찬가지. 이력서상의 세 곳 모두 설립 전부터 근무한 것으로 기재했습니다. 왜 이렇게 한 것일까. 지원학교의 임용평가 기준표를 확인해보니 산업체 경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재직 기간을 늘려 이력서를 제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원을 하면서 허위 경력과 지금 가짜 수상기록을 제출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가짜 수상기록에 대해서는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다고 했고요. 윤 후보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게 산학 연계 시간 강사나 다름이 없는 겸임교수 자리니까 그걸 참고자료로 그냥 썼고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고 김 여사는 지방의 전문대에서 수도권의 전문대로 2년제에서 4년제로 점차 이력을 쌓아갔습니다. 서울대에선 직장인이 주말에 다니는 경영 전문대학원을 다녔는데 일반 석사 과정인 경영대학원과는 또 다른 과정입니다. 그녀는 여러 차례 이력서와 매체 인터뷰에서 서울대 경영대학원 석사라고 밝혔습니다. 나는 뭐 서울대에 석사 나왔는데도 무슨 뭐 ANP 과정 뭐 그런 거라고 학력 위주라고 난리 났잖아. 점점 이제 뭐 파면 팔수록 각사까지 나오고 뭐 서울대까지 나오고 하잖아. 서울대도 석사 나왔는데 뭐 허위 학력인데 걔네가 모르고 내가 뭐 최후 경영자 과정 나온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난 서울대 석사를 나왔어 경영 석사. 스스로가 석사를 했다고 이제 믿고 있는 것 같네요. 학위 과정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정당하게 학위 과정을 밟고 있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과정생들에게 그들의 거짓된 말이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 특정감사에서 학력을 달리 기재한 부분을 지적받았습니다. 대국민 사과 후 질의응답 시간. 혹시 그 과정에서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도 응하실 생각이 있다는 걸로 표혈을 해볼까요? 후보께서는 항상 공정과 정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법 앞에 만일이 평등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실제로 김 여사가 제출한 22건의 경력 가운데 절반 이상인 12건이. 경찰은 허위 경력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런 사건이 처벌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법을 제대로 지킬 것이냐. 이렇게 교육계, 학생, 학부모, 교수, 교직원을 짓밟아버린 사건, 다른 경쟁자들의 피눈을 나게 한 사건을 처벌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땅에서 본인의 말은 법과 상식과 정의, 공정이 바로 쓰겠느냐라는 호소를 들여봅니다. 지난 10월 4일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을 두고 대학 총장 등 핵심 증인의 불출석에 대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이 의사를 제출하지 않게 무슨 이 의사를 보관합니까? 이 의사를 저는 제출했어요. 특히 이번에 증인 신청했더니 도망간 두 분 총장들, 특히 국민대 이몽재 총장, 몽골 출장 이후로 들었는데 이거는 도피입니다, 도피. 국감 증인에 나오지 않으려고 도피한 거예요. 이미 해당 대학에서 이 논문의 표절 여부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이유는 국정감사 사안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요. 위조 논문이 또 있더라고요. 그것도 같은 학술기, 같은 호일에. 김건희 여사가 폴리텍 대학 교수 시절에 쓴 논문은 골프 관련 논문에서 설문조사 결과까지 벗겨온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디자인 논문은 무용 공연 논문을 벗겼는데 표절당한 논문 또한 부동산 관련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편은 표절을 넘어선 위조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져와서 쓰는 것, 허위로 만들어 쓰는 것, 이걸 위조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연구 부정행위들 중에 위조가 가장 심한 부정행위로 정의를 하고 있어서. 골프 논문의 숫자만 바꿔 디지털 논문에 그대로 실었다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한 설문조사인 것처럼 데이터를 조작하여 위조 논문을 썼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음연히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박사 학위 장사하는 대학들. 또 학술기를 만들어놓고 돈만 좀 주면 학술기 실어주고 그래서 경력 만들어주는 약탈적 학술기들. 이게 음연히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게 현실이라면 교육부가 나서야 돼요. 나서서 이걸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적극적으로 풀어야 돼요.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김 여사의 논문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도 대학 교수를 20년 해봐서 잘 압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논문 표절, 그런 것은 흔하게 있습니다. 만약에 논문 같은 게 정말 표절이라면 난 학위 반납하겠다고 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조치를 취해줘야죠. 그게 전혀 사실 아니고 뜬금없다 그러면 본인이 소신대로 사실 아니다가 뻗치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볼 때도 같은 편이 볼 때도 저게 전혀 근거 없는 것을 갖고 야당이 저렇게 우기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결국 대통령실의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을 둘러싸고 여당에서도 표절이라면 사과하고 학위를 반납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논문 표절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이대로 쌓여만 간다면 학문적 윤리에 심각한 오점을 남기는 것은 물론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배움의 길에 있는 학생들의 가치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 논란이 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국민들이 바라는 건 의혹들에 대한 투명한 사실 규명과 인정, 그리고 잘못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일 겁니다. 그것이 현 정부가 내세우는 가치, 공정과 상식 아닐까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한글자막 by 한효정